편스토랑 홍콩댁 강수정이 만든 베이크드 폭찹 라이스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? 대파 한 줄을 쫑쫑 잘라주세요. 손조심하세요. 돈가스 튀긴 것도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. 양념볼에 계란을 두 개 깨줍니다. 후추를 조금 넣어주고 잘 섞어주세요. 토마토 소스 5스푼에 달달해지라고 꿀 1스푼을 넣어 섞어주세요. 맛있어질거에요. 팬에 기름을 두르고 대파를 넣고 볶아주세요. 대파가 노릇해지면 즉석밥 한 개를 넣고 볶아줍니다. 밥을 한쪽으로 밀고 계란물을 넣어 스크램블을 만들어주세요. 계란이 다 익으면 밥과 섞어 볶아줍니다. 굴소스 1스푼을 넣고 볶아주세요. 맛있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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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에 옮겨 담고 돈가스를 올려줍니다. 그 위에 토마토 소스를 올리고 피자 치즈를 듬뿍 올려주세요. 200도씨에 예열된 오븐에 10분 구워주시면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완성됩니다. 맛을 볼까요? 음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요? 이거 홍콩인들의 소울푸드라고 하니까 꼭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 그리고 또 또 또 또 그리고